꿀 밀자 밀원 밀원을 한자로 풀면 꿀 밀자에 근원 원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꿀의 근원으로 곤충이 화미를 수집하는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꿀은 아마 아카시 나무꿀과 밤꿀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꿀은 우리나라 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여러 야생식물의 꿀이 섞인 잡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밀원 수정으로는 아카시 나무, 밤나무 뿐만 아니라 헛개나무, 시나무 등도 매우 좋은 밀원 수정입니다. 좋은 밀원 수정이 되는 요건으로는 꿀이 많이 생산되는 나무, 일정한 계약위를 유지하는 나무, 고품질의 꿀이 생산되는 나무, 관리 유지가 용이한 나무, 미관상 아름다운 나무 등입니다. 시나무는 이러한 요건을 두루 갖춘 매단되는 자생식물입니다. 시나무의 영명은 비비트리로서 북외에서도 꿀이 많이 생산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한성, 내공해성, 내충성이 강해 전국 어디서나 잘 자라며 재배가 가능한 나무입니다. 또한 꽃이 무성하게 달리고 수형이 곱고 예뻐서 조경수로도 적합한 나무입니다. 시나무는 암수가 다른 나무이고 간혹 한 나무에서 숫꽃과 암꽃이 같이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7, 8월에 꽃이 피며 숫꽃은 다망색, 암꽃은 백록색으로 숫꽃이 피고 난 후 암꽃이 핍니다. 시나무 종자에는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기름은 전기와 석유가 없던 옛 과거의 선비들에게 중요한 나무입니다. 이사를 갈 때 시나무와 해나무 종자를 꼭 가져갔다고 합니다. 시나무 기름은 불꽃이 맑고 그을음이 거의 없어 공부방에 호롱불을 밝히는 유용한 기름입니다. 뒷산에는 호롱불 기름을 얻기 위해 시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특히 경상도 지방에서는 시나무를 불을 밝힌다는 의미로 소등나무라 불렀다고 합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나무 종자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이 21.4%, 이롤레인산이 40%, 리롤렌산이 22%를 함유했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약 83%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나무 종자 추출물에는 간에서 당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소를 조절하여 비정상적인 당합성으로 발생하는 고혈당과 지방간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시나무 종자 추출물은 당뇨병과 비알골성 지방간 치료제 개발을 위한 천연물 소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소정 벌굴의 브랜드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연중 채밀이 가능한 고정식 양봉을 위한 권역별 밀원단지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봉농가 소득 및 가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산림 양봉 복합 경영 생산 모델을 통해 체험형 6차 산업을 유도하겠습니다. 산림 양봉 복합 경영 생산 모델입니다. 산림 양봉 복합 경영 생산 모델입니다. 산림 양봉 복합 경영 생산 모델입니다. 산림 양봉 복합 경영 생산 모델 persistence